윤석열 정부의 장관 교체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한말 인사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들이다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할 우수한 인재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개각을 구한말 인사로 정의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한마디로 구한말, 구태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말,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특히 그제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특검으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허구헌날 탄핵과 특검 이야기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설은 이미 민주당이 의청에서 탄핵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줄여버리는 꼼수입니다.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극명이 엇갈리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때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umm 문재인